죄송해요 패스남씨가 원더걸스 각자의 술 주량이 궁금해요 왠지 다들 잘 마실 것 같은데 어때요 누가 잘 마시던데 정말 선미가 제일 잘 마실 것 같아 아 진짜요? 아니에요? 유빈이? 아니요 그냥 저랑 예은이랑 좀 비슷한 편이고 선미랑 혜림이랑 좀 비슷한 편이고 그러니까 다 못 마신다는 거 다 잘 마신다는 거 엄청 잘 마신 게 적당히 적당히 저랑 유빈언니는 그래도 소주 한 병 반? 저 소주는 잘 못 마십니다 아 그래요? 발 빼시네요 아니 진짜로 아니 하여튼 유빈이하고 예은이는 좀 주당이고 그래도 아니요 근데 한병 반은 주당 아니에요? 아니요? 아니 근데 그렇게 자주 마시진 않아요 아니 글쎄 그래도 하여튼 그 정도 마시는 거 페리비아하고 선민은? 저는 와인 반 병 정도 아우 혜민 저는 소주 저는 맥주보다 소주 좋아해서 근데 술을 마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취한 느낌이 싫어서 근데 마시면은 또 한 한 병 반은 마셔요? 비슷하네요 그래 그래 마시면은 한 병 반 마시는 거 매력있다 일찍 빼고 네 그러나 사주 유빈의